데이식스의 영케이입니다 영케이 데이식스에서 여기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녹음을 끝냈어요 아이돌 라디오에서 이번 주의 마지막 녹음까지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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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축하해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노력했어요 충분히 좋은 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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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푹 쉬어요 들어가서 쉴 거예요 감사합니다 hope you can rest and sleep well hope I do I think I will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my day was great my day is great my day is awesome my day is awesome 진짜 바쁜 날이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잘 쉴 예정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샐러드 두 개 기다리고 있으니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너무 예쁘다 한 river but I don't think I'm going I don't think you know what I think I can show you soon hope you can have a date and you know what why are you going to... I want to see your day YBC tomorrow and and Actually Actually It's going to be something new That I haven't tried before 그리고 내일 이제 내일 YBC 촬영도 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근데 내일 하는 게 이제 또 새로운 약간 도전이겠죠 안 해본 거니까 뭐가 있을까 저 혼자가 아닐 거에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YBC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평소에 원했던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해봐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이 나오면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에코드에 안녕 안녕하세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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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커버 노래가 다시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도 안 끝났어, 영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유튜브에 올려줍니다. 프로젝트는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트로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는 제가 노래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인스트루먼트 플레이어들이 인스트루먼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어요 이의 책은 이의 책은 이 책은 그의 책은 그의 책은 그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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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넌 배에서 배우고 싶다.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다. 기억나지 모르겠네. Stop and stare I think I'm moving but I go nowhere Yeah, I know that everything Yeah, I know that everyone gets scared I... What's the country that you want to travel next? Not sure I haven't thought about it Maybe like... Northern part of... Europe Because I don't think I've been there Been to many...like... Not sure I want to travel the world with you Well, I hope Day6 goes on world tour again And... We could go all around the world Say hi to me please Hi me Tomorr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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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ife Definitely a knife Mmm Maybe a lighter? No, but that's... That's to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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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f I... If I have... A knife I'd be able to do anything Maybe a diamond knife So that it never break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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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bring a boa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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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람선 같은 거 가져갈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숙소 가서 푹 쉬어야 돼요 꼭이에요 꼭! 약속해요 약속 쉴 예정입니다 게임 몇 판 하다가 샐러드 먹고 아니 샐러드 먹고 갈까? 아니야 게임 몇 판 하고 샐러드 먹고 씻고 자려고요 왜냐면 내일 진짜 바쁠 거예요 선셋에 한강에 한강에 물어봤어요 해결해서 한강에 남은 건가요? 커지는 모모 그래도 지킷과 같은 건가요? 누가 정현이 있다면 어머니 오늘 하루가 예정입니다 이 장면은 나랑이 많아요 아직도 안전하게 할 수 없을까요? 원래는 수강한 생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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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는 뭐 책임져 드릴 수 없습니다. 뭐 훗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그래도 학교는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시 취소할게요. 학교는 다니세요. 아직 마지막은 주말은 우리가 아이돌이 있다면 계속 옷 입을 것이고 축하하셔서 축하해요 축하하셔서 우리 모두가 왜냐면 그냥 너가 제가 Sty버지가 안되는거에요 둘이 너나도 돼요 오빠 나 과제도 혼자만 입을 받고 발표도 칭찬받았어 역시 마이데이 느낌 알죠? 멋있던데 말고 더 말하고 싶지만 못 하겠네요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요 저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내가 물어보니까 좀 더 말해주세요. 어떤 의미가 더 말해주세요? 왜냐면 친구한테 그 때마다 어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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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just for fun they tell you something that's sometimes dumb or inappropriate because we can't understand so if you guys could add what it means afterwards you thank you guys I hope you guys understand yeah because recently my friend not recently my friend told me to be careful and you know what? I was like yeah that makes sense it's not that I don't trust you guys though you know what I mean right? no no you guys are saying sorry but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you guys did nothing wrong and I don't think I've said much so yeah don't about and it's so the should like I you can you and you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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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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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정중하게 요청해 드린 게 혹시 그 무엇을 말해달라 하면은 뒤에 뜻을 붙여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물론 그 뜻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믿잖아요 YD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회의에 대해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 하루 보고싶다 보고싶어 죽겠다 쓱말루 한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정말 너무너무 보고싶어 좋은 시네요 브리퍼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제 앨범을 포토카드 가져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앨범? 최근에? 승몬? 오빠, 50년이 되었다면 아직은 Young K를 불러야 될까요? How about Old K? 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내 진짜 이름은 Young Hyeon과 Old Hyeon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Young은 제가 어린이니까요 내 이름은 영현 누가? 이제 제가 50살 되면은 그때도 영케이일거냐? 올드케이 하면 안되냐? 아니 그럼 저는 올드케이 영케이는 제가 영해서가 아니라 영현이라서니까요 그게 제 이름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을때까지 영케이 할 수 있겠네요 You know what? I could be forever 영케이 Yeah You can test my skills You mean like your Korean skills? You mean like your Korean skills? Yeah, maybe you could use this time to improve your listening skills 그러니까 그게 영어랑 한국어랑 해서 좋다 왜냐하면 이제 듣다보면은 스킬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더 잘해질 수 1년 2일 2년 3일 2년 3일 2년 7일 2년 3일 2년 3일 2년 3일 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는 아주 과학적인 언어로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근데... 범죄가... 나의 시작대로는 더 쉽게 배경을 배경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 근데 이게 쉽게 배경을 배경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게 쉽게 배경을 배경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경과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There are so many 예외들 I forgot what 예외들 Since you... As long as you're trying, you're doing a great job You're doing something that's... You should get the respect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어가 초반에는 좀 그래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외가 너무 많아요 저도 아직도 헷갈려...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사실 한국어를 정확하게 쓰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Can you make a... 스페인어로 커버해주면 안 되냐? 언젠간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 말고 언젠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언젠가 언제가 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한국어 너무 hard 용이 하나?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의 노래는 오늘의 노래는 안 돼요 그래서 노래는 안 돼요? 노래는 안 돼요? 노래는 노래가 안 돼요? 방금 다리에 불 꺼졌어 늦었나 보다 지금 딱 달리고 있는데 다리에 불이 꺼졌어요 지금 다리 위거든요 그... 노래에 대해 추천해주세요 이 곡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아주... 하나의 노래가 정말 짧아요 리듬적인 노래예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song recommendation이 아니라 sing recommendation이라서 혹시 노래 부르는 걸 위해서 추천을 해달라 하셨나 생각을 했을 때 open arms 추천을 드렸어요 그 노래가 연습생이면 진짜 많이들 거쳐가는 노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쭉쭉 뻗는 그런 멜로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다 지기 좋은데 그런 노래들이 진짜 잘 부르기 어려워요 그렇답니다 sing love me or leave me tonight love me or leave me tonight 소 태민아 그렇게 이제 저는 집에 다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다음 주에 뭐 언제 볼지는 모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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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좋은 밤 되시고 잠 푹 자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이 오늘이 여기까지입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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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갈게요 안녕